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품질경영 기사입니다 두번째 과목이죠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을 보시게 되면 다별량 관리도다 그죠 다별량 관리도 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여러가지 별량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해서 가장 큰 요인을 주는게 뭐냐 영향을 주는게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품질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품질 변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다별량 관리도에서 우리가 다뤄지는 품질 변동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고 그리고 주기가 있고 시간이 있고 세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포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치 주기 시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2번을 한번 봅니다 22번에 보면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적합도 검정을 활용하여 검정하고자 할 때 검정 절차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여기에서는 뭐냐면 적합도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학생들의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적합도를 검정하는 거니까 기무가설은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겠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검정 통계량은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적합도 검정에는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되냐면 검정 통계량 우리가 카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다 합해 주는데 1원치가 더 간다 그죠 먼저 1원치가 더 간다 1원치를 2i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원치라고 했을 때 1원치 분에 실적치가 있겠죠 5i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적치 마이너스 1원치 2i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세번째 보면 각각의 분류한 급에 대한 기대 빈도 도수 기대 빈도 도수라는 거는 뭐냐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기대 빈도 도수는 카이 제곱 분포로 한다 아니지 여기에서는 정규 분포에 따르는지를 검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대 빈도 도수라는 거는 뭐 정규 분포 카이 제곱 분포 아니고 이거는 정규 분포라고 나와야 맞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유도는 조사한 데이터를 거부로 분류했을 때 거부로 분류했을 때 거부의 수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가끔 시험에서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 수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거부로 분류했을 때 거부의 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번에 보시게 되면 100V짜리 백열 전구의 수명 분포는 뮤는 500시간이다 그죠 50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75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미 500시간을 사용을 했네 아니죠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75시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은 요거는 조건부 확률이다 그죠 500시간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그죠 75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확률 요걸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분포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평균이 얼마냐 하면 500이다 그죠 평균이 500입니다 평균 수명이 500시간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75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미 500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있다 이거지 평균만큼 사용을 했네 그죠 평균만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75시간을 더 사용하니깐 평균만큼 사용했는데 75시간을 더 사용하니깐 얼마? 575시간이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500시간을 이미 사용했다라고 봤을 적에는 남은 거는 50%가 돼 있죠 전체 50%에 대해서 요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확률이 얼마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두 분 다 뭐야 여기서 500시간 사용했으니까 500시간도 우리가 규준화를 시켜줘야 되고 575시간도 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분포로 보내줘야 된다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확률이라는 거는 PT라고 보고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인데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이니까 500시간 이상 사용할 확률이다 그죠 500시간 이상 그러면 500시간이니까 요걸 정규분포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뮤 정규분포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보다 클 확률이니까 500시간을 사용했잖아 그죠 그러면 500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요 집단의 평균이 되겠죠 500 이렇게 될 것이고 나누기 표준편차로 나눠줘야 된다 그죠 75 이렇게 되겠죠 요 확률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사용했다라는 조건 하에서 또 뭐냐면 575시간 이상 사용할 확률이잖아 그죠 근데 P인데 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클 확률입니다 575보다 크니까 575 마이너스 평균 500이 되겠죠 500 나누기 75 표준편차가 되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P가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정규분포값을 갖는데 여기에서 500 마이너스 500이잖아 그죠 500 마이너스 500이니까 여기에는 0이 되겠죠 75로 나눠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0보다 클 확률에다가 요거는 계산해 주면 확률인데 U가 얼마보다 크냐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0. 요게 1이 나오는 모양이네 그죠 1이 나올 겁니다 아마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 요거는 0보다 클 확률이니까 저길 보지 않더라도 0보다 클 확률 U가 0일 때 0보다 클 확률 얼마냐 하면 0.5자 50%자라 그죠 0.5분의 1보다 클 확률 얼마가 되느냐 하면 1보다 클 확률이니까 1보다 클 확률은 0.1587이다 그죠 그러면 요 확률이 0.1587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2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묻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평균이 500이고 표준편차 75인 이런 어떤 평균치를 갖는 집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500시간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그러면 요기에서 신뢰도가 얼마냐 하면 살아있을 확률이라는 거는 반이니까 50%가 되겠죠 50%가 될 것이고 그리고 50%에 대해서 575시간 이상 사용할 확률이기 때문에 요 확률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보내게 되면 표준정규분포로 보내게 되면 제로가 되는 거고 500은 어디냐면 500은 제로로 가겠지 그죠 500은 제로로 갈 것이고 575라는 거는 1의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 확률이 얼마냐 하면 0.1587이 될 것이고 그리고 0보다 클 반 이상 사용하면 요거는 50%가 되겠지 그래프의 반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 0.1587 이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굳이 이렇게 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만은 원리를 알고 있다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